탄약서! 포탄 넉넉히 준비! 알겠습니다! 비행 방향은 주둔진 쪽으로! 네! 탄약팀은 발사되기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조종은 맡기지! 현장에 도착하면 목표의 상공을 손해하도록! 네! 정신 장군님 연결해! 네 알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도드닝을 냉철 여기는 쉐도우 원! 불리니까? 잘 들린다 쉐도우 원! 얘기해! 대완들 탈출했습니다! 공중지원이 때맞춰 들어갔죠! 그러라고 잔을 보냈지! 다른 소식은? 핫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이동해서 핫산을 생파하고 정보를 캐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핫산을 잡으면 다시 보호하도록! 알겠습니다! 지상! 쉐도우 팀! 잘 들어! 지상에 있는 친구들! 넥스코 특수부대랑! 원포원! 우린 이제 한 팀이다! 한몸이 돼서 작전을 성공시키자! 좋아! 맞아! 와 우리 쉐도우... 포스트! 여기는 쉐도우 원! 시설을 돌고 있다! 준비되면 신원! 쉐도우 원! 브라보 제로세븐이다! 위치를 아이얼 레이저로 표시하겠다! 알겠다! 제로세븐! 핫산을 어떻게 찾지? 무상 경비가 있을 거야! 타틀룸! 이거 대북형 도합이네! 이거 좀 걸리겠는데! 그레이드즈가 공중지원! 나는 있는 정수들이야! 우리는 건물을 확보한다! 알겠다! 고스트! 표시! 쉐도우 원! 현재 주둔지 동쪽이다! 위치까지 말! 와... 나이 쏘야... 지금 이걸 이게 안 Putin으로 pode식을 하네! 저거 지금 어디에 앉은 거다... 오~~ 오우 L2 오른편은 어디있다 쉐도 1 핫선 주변에 무장 경비가 있다 처리하면 우리가 건물 쪽을 맞지 괜찮겠나? 이거 오른편이야 무장 경비 확인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확보한다 대기하라 알겠다 신원 미상 둘 마구과 남쪽 무기가 없다 계속 수색해 현장의 민간일이다 쉐도 1 트럭이 마구깐에서 나온다 서쪽으로 이동 중 카페 트럭을 봐야겠다 맞아 트럭이 흙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 중 전방에 신원 미상 농부들인 것 같다 무기가 있나? 없다 경비도 안보인다 알겠다 계속 수색하라 야 민간일하고 섞여있네 이게 쉐도 1 현 위치 북서쪽 원실에 목표가 있다 표시한다 트럭은 됐어 몬실 다시 확인해 몬실? 제로세븐 목표는 안보인다 명령은 걘 무장 호송대가 문제로군 종을 때려받고 농이 튀어나오면 그때 잡자 그레이브즈 외부를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겠다 제로세븐 알겠다 대기하라 제도팀 무장 병력들과의 교전만 허가한다 건물은 쏘지 마라 상피 무장 병력만 노립니다 띄워 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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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여기있다 공격한다 25미리 날리꾸면 안돼 단단하지 현장에 남은 적병력이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이동 이동 마구간? 확인했다 세로세븐 표시 확인 진행해도 좋다 세로세븐 이제 들어간다 목표가 도망치면 말아라 세로세븐 알겠다 세로세븐 네가 오른쪽을 맡아라 알겠다 세로세븐 안이 안보이네 브릿징 앞뒤야 앞뒤야고 세로세븐이 버려내라살만 이곳에 부자 아우 여자와 아이가 있다 사격주의 마구간에서 사격하지마니 세로세븐인지 확인했다 세로세븐이다 세로세븐이다 세로세븐 보이나? 세로세븐 경력이 있다 확인 민간인은 쏘지마라 세로세븐 그리프즈 핫선이 안보인다 여긴 아니야 차량사수가 앞쪽에서 접근 중 척들이 마구간으로 간다 알겠다 코스트 일단 별너로서 나와라 북쪽으로 가야만 카피 이동했다 나왔다 그리프즈 세로세븐을 날려버려 세로세븐은 카피 부문 날리거라고 군가리 근간인 잘 보고 쏴! 핫수단이 있을지 몰라! 데뷔! 온실 안에 시야 확보되라! 확인! 시야 확보합니다! 확보한다! 건물에 쏘지 마라! 사격증지! 사격증지! 건물 쏘면 안되는구나! 또 안되고 온실 안에 무상관령이다! 저기다! 잘 보고 쏴! 핫수단이 있을지 몰라! 데뷔! 온실 안에 시야 확보되라! 확인! 시야 확보합니다! 사격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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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확인 불가! 일단 승자를 공격해볼까요? 총대! 쉐도우 1 효과 좋군! 이대로 전진한다! 라저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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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호호호! 불쌍한 새끼다! 라우리! 여기! 이 새끼 어디갔지? 저 감물이 있을 것! 쉐도우 1 고송대는 언제 도착하나? 제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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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와 여기 여기 왜 주둔지네 딱 보니까. 와 여기 여기 주둔지네 딱 보니까. 네가 로그 회견 연락하지. 서둘러! 그레이브즈 현재 철수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놈들 주둔지를 공격한다. 알겠나? 주둔직 쪽 적 확인. 제로 세븐 확인. 지역 확보할때까지 거기서 대기해. 최종원 적과 교전한다! 빨리 피지! 미적을 꺼내! 적 경력이 빠르게 잡고 난다! 최종원, 그쪽의 적이다! 헤비, 아군이 공격받는다! 바로 공격해! 불쌍! 미적을 맞은다! 아군이 당했다! 적부터 처리해! 이 뇽대로 갔다 봐! 그리군이 여기 위험하다! 그리군이 공격해! 왕정이다! 적부터 공격해! 됐나? 급스탁 처리! 와우! 제압 완료! 버스터, 적 제압 완료! 상태 괜찮나? 괜찮아! 방탄복에 맞았다! 문제없어! 지원, 고맙다! 알겠다, 제로세븐! 알겠다! 다들 이동! 공격 준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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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틀에 적이 보인다! 아군 계속 지원해! 우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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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안되나 쏘면 안된다 어디서 싸우는거야 정전 철수 2분 남았다 쉐도우팀 군 호송대가 현장에 접근하고 있다 군 호송대나? 전대원 알린다 호송대가 목표지역으로 가고 있다 알겠다 쉐도우1 알레안드로 이쪽 대응은? 놈들은 카탈 편이야 처리해야지 쉐도우 괜찮겠나? 잘 알겠다 쉐도우팀 접근하는 맥주로 이것이 비비 호송대와 동원에 던지 나셨다 이 정도면 깨끗이 하지 않네. 전대원, 보이는 모든 적을 처리했다. 진행해도 좋다. 쉐도우와트 알겠다. 철시팀이 접근 중이다. 40mm가 짱이네. 라저. 탈탄 달아났어. 탈탄 달아났어. 대령님의 투고가 있을 수 없죠. 롤메달 지나가야 돼. 정황이 있겠죠. 빡빡이. 아, 이렇게 끝나나, 진짜. 그렇지. 잘 걸렸다. 바로 이거야, 쉐도우! 네들이 존나 맘을 든다! 장군님 연결해. 네! 존나 맘을 든다.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기지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서둘러. 오래 붙잡고 있진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대원, 마을 북쪽으로 이동한다. 공격 배기. 알린다. 아군이 길에서 멈췄다. 전대원, 뭔가 문제라도 있나? 쉐도우원, 전방 주유소에서 뭔가 움직인다. 나는 될지도 몰라. 목표 지정한다. 확인, 현장을 수색하지. 움직일 준비해. TV, 주유소 쪽 상황을 파악해. 우정은 안 했는데, 일반인인데. 확인, 보입니다. 내비, 주유소에 OID를 설정해. 확인, OID 설정. 현장에 신혼미상 목표 다수.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 아군의 안전을 확보한다. 무기는 안 보인다. 신혼미상 다수, 주유소 남쪽. 가게처럼 보이는데? 확인, 오버레이 아이디 설정. 적 병력이 보이나? 안 보인다. 현장에 적을 찾을 수 없다. 아니, 안 보인다. 전대원, 현장에 보이는 위협은 없다. 이동해도 좋다. 쉐도우원, 알겠다. 이따 건물 부수하면 안 되나? 이게 민간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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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민간인하고 참. 하기가. 아, 길을 건너는 인원이 있다. 저 새끼 뭐야? 세로원, 연장의 상황 발생. 어이, 제리 비켜. 아, 이모가 있다. 남북의 차량. 아군 차량이 위험하다. 현재 교차로에 있다. 잘 내려. 교차로에, 성병의 조선. 사격주의, 사격주의. 시발 함정이다. 티비, 공격해. 병원들을 이동한다. 아군이 이동하는 것 같다. 한패. 조립대원의 민간인이다. 전대원. 우리가 어무하겠다. 안전해지면 얘기해. 쉐도우원 이동한다. 아군이 무사하다. 박상독병이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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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다. 우리 쪽이 이동하는 것 같다. 알았다. 알았다. 이동한다. 아군이 식당으로 진입한다. 내비. 저 건물에 마커 설정해. 클리어. 사격주의. 민간인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 시발. 빨리 좀 도망가라. 아군 확인. 옥상이다. 로돌포, 헬기 요청해. 알겠습니다. 본두, 여기는 빅터3와 철수팀을 요청한다. 현재 위치는 올메다 식당 옥상이다. 동쪽에서 prelim한다. sir one, 동쪽에서 RPG 공격이다. Fred Inc. inc. 공격 DENNIS 1090. 원래 란 하이맨이 낭onds 결정할 했디. Doch. 해당 rapper 유리 associates. 교회 안에 민간인이 있을 수 있다. 5분 뒤에 해체 스루는 시작한다. 선대원 절실 필요하다. 계속해서 도망가. 첨대! 제대로다. 잘 쐈다. 장전한다. 대기해. 굿샷. 오우. 굿샷은 언제 되겠지? 국동 쪽에서 차량이 온다. 뮤직 근처. 주유소의 무장 명력이다. 주유소의 카르텔 다수. 영수. 야, 이 기온다. 굿샷은 힘을 안. 잘 쐈다. 움직이는 척은 없다. 브라보 제로세븐. 쉐도우 원이다. 보이는 모든 위험을 처리했다. 달린다. 탈약이 얼마 안 남았다. 다들 아껴도. 소프. 현재 상황은? 하수는 멀쩡해. 계속 지랄 중이야. 저들 무기만 믿고 나들 멍청을 했기네. 쉐도우 팀. 촉구장 쪽에 적 차량이다. 남서쪽. 브라보 세븐 원. 그 새끼 아가리 좀 어떻게 안하나? 온다. 남서쪽. 촉구장이다. 알겠다. 이리. 적 첫 직구를 처리해. 아깝고 처리. 그거지. 하하. 됐나? 준비 완료. 남서쪽에 적 병력이 있다. 놈들을 전부 처리해. 적 대공 병력 확인. 적 대공 병력이 북동쪽으로 간다. 알란드로 철수팀은 탄약이 바닥나고 있다. 1분 남았다. 적 군 차량이 축구장을 통과하고 있다. 남서쪽에서 헬기가 온다. 확인. 명종이다. 아주 끝까지 바라타는구만. 응. 대공 병력 처리. 우리 모조리 쓰러버리자고. 한수록 3개 남았다. 환속이 2개 남았다. 좋은데. 다 얘기할 것 같았어. 다들 대공 중이야. 이렇게 딱히 서퇴해야 돼. 대공 병력 처리. 대비. 서벡 Terre, 우승에서othe. 뱉아저가 별을 따라서 저기로 간다. 무서운 거 알피지. 마우스 간다. 카르셀 학교 건물. 배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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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 완료! 전대원 여기는 해치 3-1 남서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도착까지 30초 뭐가? 해치 3-1 여기는 쉐도우 1 알겠다 아군이 식당 건물 옥상에 있어서 적 저항이 심하다 우린 계속 상공해서 알겠나? 알겠다 도착한다 도착한다 도착까지 30초 내리겠다 대공병력이 보인다 칼이 북쪽 장약이 없다 여기 마지막 탄창이다 적 공격이다 대공병력 처리 완료 명소 그레이브시 적 장갑차가 출구를 맡고 있다 기원을 요청한다 이메해 장갑차를 처리해 대개당이 핫산 때문에 아주 진화를 하는구만 북쪽 조심해 다리에 장갑차가 있다 다리에 장갑차가 더 있다 북쪽 조심해 미사일 아군 도착한다 남중 흥 쟨 좋아 쟨 좋아 탔나 빨리 좀 타나 그치 와우 너무 맛있어